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터입니다. ATS 미니 멀티밴드 수신기에 대한 소개 영상과 관련해서 최신 포메어뿐만 아니라 독특한 기능을 구현한 포메어들을 적용하기 위해 수신기에 포메어를 업로드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28 포메어 버전인 수신기를 2.33 최신 버전의 포메어로 실제 업그레이드하는 영상이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수신기의 ESP32 MCU 타입에 따라 포메어가 다름으로 수신기의 케이스를 열어서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하는 포메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포메어의 압축을 해제하면 5개의 파일이 있으며 1번 파일은 포메어에 대한 설명 텍스트이고 2번과 3번 및 4번 파일은 ESP32 MCU의 플래시 메모리 주소별로 개별 업로드해야 하는 바이너리 파일이며 5번 파일은 앞의 3개 파일을 하나로 통합한 포메어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굳이 1개의 통합 포메어가 아닌 분리된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하는 이유는 ATS 미니 수신기가 오픈소스에 기반하여 다양한 제조업체에서 제작 및 판매되고 완전히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대응하기 위함이며 통합된 포메어를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면 분리된 3개의 포메어 파일을 지정된 주소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ATS 미니 수신기의 포메어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윈도우즈 환경에서 업로드하는 복잡하지 않은 두가지 방법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한 업로드 방법으로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여 링크된 주소로 이동하면 ESP 툴 웹 화면이 열리고 수신기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프로그램과 콘솔의 보호레이트를 둘다 115-200으로 일치시킵니다. 커넥터 버튼을 클릭하여 USB 시리얼 컴포트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수신기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화면이 꺼지고 터미널 윈도우의 수신기의 ESP32MCU의 종류, 와이파이, BLE 및 PSRAM 크기 등 정보가 나타납니다. 다운로드 받은 펌웨어 파일에서 통합 버전을 선택하고 메모리 주소를 0x0로 변경하여 한 번에 업로드하기로 합니다.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가 시작되며 터미널 윈도우의 순서에 따라 포메워가 업로드 되는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포메워 파일이 100% 업로드 완료된 다음 정상적으로 플래시에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디스커넥터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을 종료합니다. 수신기 전원을 OFF 하였다가 다시 ON 하면 About 화면에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인코드 다이얼 버튼을 눌러 수신 모드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업로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링크에 플래시 다운로드 툴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해제합니다. 실행 파일을 작동시키면 터미널 윈도우가 열린 다음 MCU 종류와 업로드 방법을 선택하는 팝업 윈도우에서 칩 타입은 ESP32-S3 워크모드는 디벨롭 로드 모드는 UART로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3개의 분할된 펌웨어 파일을 지정 주소에 개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업로드 프로그램에서 3개의 파일을 불러옵니다. 펌웨어 파일 3개 모두를 등록하고 업로드 대상으로 체크를 합니다. 프로그램 아래쪽에 USB 시리얼 컴 포트와 전송 속도를 선택하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터미널 윈도우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펌웨어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수신기의 전원을 OFF 한 다음 다시 ON 하여 업로드 된 버전의 펌웨어 어바웃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엔코더 다이얼 버튼을 눌러 수신 모드로 변경합니다. ATS 미니 멀티밴드 수신기의 최신 펌웨어 또는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두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으며 펌웨어의 종류에 따라 통합 버전과 분할 버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버전에 적합한 업로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